이번 시간에는 제사사 입니다. 보일시 뱀사입니다. 뱀꼬리처럼 길게 늘어서서 제사를 올리고 있다. 제사사자가 되겠습니다. 뱀처럼 보이는 것은 좌우의 계급사회에서 서열에 의해서 줄을 서기 때문에 뱀처럼 보이는 겁니다. 뱀꼬리처럼 길게 제사장이 있고 좌우로 서열별로 이렇게 따란히 서있죠. 서열이 낮은 사람이 서열 높은 쪽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서열 1위 서열 2위 이런식으로 가 되겠죠. 멀리서 보면 뱀꼬리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신에게 뱀꼬리처럼 보이는 것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행위이다. 그래서 제사사자가 되겠습니다. 합사. 빌축입니다. 형형이죠. 맏형. 신에게 맏형이 맏형이 가장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형이 제사를 지내는데 무언가를 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뭔가 소원을 빌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에게. 신에게 맏형이 서열 1위가 빌고 있다. 뭔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 되겠습니다. 빌축이 되겠습니다. 축하. 빌축. 축하. 하자죠. 축하.